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설날 그 연휴 기간 동안 그 특히 그 사람을 만날 때요.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은 그 풍수 방법이 있습니다. 주로 그 오래간만에 그 친척이나 또 식구들을 볼 일을 말하는 거겠죠. 둘 중에 하나입니다. 만나서 그 반가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. 정말 그 자리는 꼭 피하고 싶어지는 그런 껄끄러운 사이가 또 있을 수 있겠죠. 서로 우리가 그 만나서 덕담을 해주고 또 같이 기뻐할 그런 사이라면 또 아무 그 문제 될 일은 없습니다.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과도 설 연휴이기 때문에 꼭 부딪히게 될 겁니다. 그러면 그때 그 겉으로 요란하게 그 부딪히지 않는다 해도 또 마음속의 그 감정에서 우리가 어떤 그 불편함을 느낄 그 대상과 또 있게 되면 이게 아주 음력 정추부터 내 운세나 또 돈복에는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하시면 아주 좋은데요. 첫째, 그런 그 불편한 상대와는 가급적 그 말을 섞지 마십시오. 마음은 그 죽어도 그 내키지 않는데 애써서 또 노력을 해서 몇 마디 건네게 된다 해도 이게 그 무지 그 내 감정과 또 에너지를 처지게 합니다. 말하는 게 그 기쁜 사람과의 그 대화에서는 에너지를 그 생기있게 만들어주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그 대화에서는 이것만한 그 감정 노동, 또 감정 낭비, 또 감정의 그 스트레스도 없습니다. 말수는 줄이더라도 상대가 또 그걸 그 꼬투리 잡지 않도록 얼굴은 그 미소를 잃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가급적 그 말을 섞지 않으면 또 제일 좋은 거고요. 둘째는 그런 그 불편한 상대가 좀 과하다 싶게 나를 그 자극을 줄 수도 있죠.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얼른 그 집을 나오셔서요. 조용히 그 집에서 또 제일 가까운 그 로또 판매점에 들리셔야 합니다. 그래서 로또를 구매하시면 되는데요. 우리가 바라는 그 긍정적인 방향과 이렇게 그 정반대되는 그런 일의 전개, 또 그런 일의 그 암세에는 우리에게 그 분명하게 그 시사하는 점 한 가지는 있습니다. 바로 그런 그 당사자가 나를 그 자극을 준 그런 에너지에서는, 또 그 공간에서는 편지의 기운이라고 하는, 즉 요행수의 그 기운도 함께 그 가득하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런 시간에 우리가 그 기회를 또 요행수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. 나를 그 자극을 준 사람과 같이 그 맞서는 일보다는 그래서 나는 그 지혜롭게 로또를 구매하는 그런 일로 가까이 그 스쳐 지나가는 그 행운수, 요행수를 붙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.